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2018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 김상철 총관무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2018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2018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는 남도문의 르네상스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미술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전남, 목포와 진도를 중심으로 15개국 이상 230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초유의 최대의 미술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주제가 오늘의 수목, 어제 먹고 내일의 답하다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수목은 동양회화의 가장 대표적인 장르입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수목이 어떻게 그것이 속한 시대와 소통을 하고 그 시대를 반영해냈으며 어떤 경과를 통해서 지금의 이런 부진의 상황이 들게 되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마주해야 될 미래에 어떤 모양으로 답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른바 수목이 처한 총체적인 상황에 대한 반성과 또 전망을 담고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감독님께서는 고향이 또 담양이신데요. 국제수목비엔날레가 또 국내 최초로 전남에서 개최되는데 이 또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마침 제 고향인 전남에 와서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참 고맙게 생각하는 일이고요. 전남 특히 진도는 우리나라 남종화의 본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남종화의 본양에 뿌려진 씨를 통해서 아주 많은 작가들이 배출이 됐죠. 이분들의 성과를 통해서 한국화가 발전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남, 남도는 예양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남도에서 국제수목비엔날레가 열리는 역사적인 당위성, 역사성은 이미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화를 통해서 새로운 동력을 좀 찾아보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7년에 전남 국제수목프리프레비엔날레가 진행됐는데요. 그때도 총감독을 맡아서 진행하셨는데 이 지난 전시가 이번 전시에 영향을 준 것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사실은 최초의 수목비엔날레인데다가 아주 큰 행사, 국제행사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지역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국내 작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면 이번에는 그런 것이 충분히 만회가 됐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수목이라는 것이 고전적인, 평면적이고 벽에 걸리는 정도의 그림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이번 제1회 수목비엔날레를 통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상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수목을 아마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 프레비엔날레의 경험이 밑받침이 돼서 나름대로 내실을 기하게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수목의 영어 표기명이 인디안 잉크인데 이번 국제수목비엔날레에서 낸 영어 표기를 SUMUK, 그러니까 수목을 발음 그대로 지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동양의 많은 물건들, 많은 전통들이 그것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인디안 잉크로 수목을 표기한다는 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인디언도 아니었고 수목이라는 것이 잉크라는 물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이런 전통에 대한 것이 중시되지 못하고 관용적으로 그냥 쓰다 보니까 인디안 잉크가 되고요. 실은 또 동양문화의 원류라고 말하는 중국에서는 잉크 페인팅이라고 대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제적으로 정해진 말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목은 그동안 아주 치열한 발전 과정을 겪었거든요. 현대화되는 과정을 겪고 또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한지라는 중국이나 일본에 없는 독특한 재질을 통해서 이것이 실천이 되게 되는 독특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지와 만나는 한국 사람 고유의 이런 미감을 저는 인디안 혹은 인디안 잉크라고 표기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게다가 이것이 제1회로 진행되는 만큼 우리 것에 대한 정명이죠. 올바른 이름 짓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목화는 수목으로 표기를 한다라는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네, 지금 한참 치열하게 준비를 하고 있죠. 사실 수목 혹은 비엔날레를 한다는 것, 이것이 그냥 미술 행사로 끝나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10개가 넘는 비엔날레가 있을 정도로 비엔날레 공화국 얘기를 듣는데 저는 모든 이런 행사가 지역민의 동의나 공감이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부분들을 지역과 공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개막 전에 맞춰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마 선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 먼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런 어떻게 하면 지역과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프로그램들이 곧 진행될 것이고요. 본 전시는 지금 8월 달부터 아마 그 윤곽이 크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이 예정이신데 그러면 어디에서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공간은 두 개로 크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하나는 목포, 그래서 목포문화예술회관과 건너편에는 갑박미술관, 유달산 미술공원 이 세 군데가 하나의 구역이 되겠고요. 나머지 한 곳은 진도입니다. 진도의 향토문화관과 울림산방 일대가 이번에 주 무대가 되겠습니다. 목포, 유달산과 울림산방 참고를 해야겠네요. 국외 수묵 작가들도 대거 참여해서 사람들의,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또 북한 작가 작품 초천전도 기획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수묵이 동양의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부상에 따라서 수묵이 세계미술의 중심으로 점점 오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번 전시에 초청되는 작가들의 대부분은 이런 추세에 따라서 현대수묵이 갖고 있는 건강한 에너지를 확인하는 그런 방향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14개국과 40여 명의 작가들이 작품이 출품될 것이고요. 북한 작가의 문제는 이것은 그동안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출전했던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남북이 분단됐었을 때 우리는 남정화라고 부르는 그림을 북한은 조선화라고 부르거든요. 이 속의 같은과 다름, 우리가 이제 50년 이상의 분단 세월을 거치면서 이것은 반드시 꼭 미술 행사가 아니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그런 명제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도청을 비롯해서 여러, 저희 사무국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북한 작가 초대와 북한 작품 출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2018 전남 국제수묵 비행 날레를 통해 앞으로의 전남, 또 한국의 수묵 발전 방향과 기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수묵은 과거에 아주 컸던 중요한 장르였습니다만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역적인 특수성과 차별성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의 경향으로 본다면 동양적인 미감, 동양적인 사유를 담고 있는 수묵은 앞으로 21세기에 중요한 미술 장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그것이 이제 전남에서 제1회 국제수묵 비행 날레를 통해서 꽃을 피운다고 한다는 것은 선제적이고 선점적인 효과도 있을 뿐더러 앞으로 21세기의 한국 미술의 세계화에도 우리가 이제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2018 전남 국제수묵 비행 날레 김상철 총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